오래간만입니다. 우리 남자분도 계시네요. 한 달? 한 달 벌써 세월이 참 빠르죠. 10월에 뵙고 11월 셋째 쪽. 그동안 참 2016년 한 해가 굉장히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2016년은 유심히 초고속으로 달린다는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도 느껴지면 천일국 시대가 그렇게 빨리 오고 있다. 그렇게 느껴지면 돼요. 그리고 급변한다. 급변하고 있다 한다는 얘기는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버님 이렇게 세상이 섭리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그러면 아버님 말씀이 예전에 한국이 시끄러울 때도 가만히 두면 우리도 축복과정들도 부자로 천일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천일국이 이루어져서 부자로 행복하게 살아면 괜찮아요. 그러면 이탈되지 않고 원리적인 길로 가요. 원리적인 길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우리가 세계는 빼놓더라도 평화통일가정이에요. 평화통일의 가정의 기반으로 행복하게 살아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생명체가 되는 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생명체급, 영영체, 생명체, 생명체 구분이 잘 안되지만 그래서 영영체가 되면 형체가 갖춰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고 이제 생명체가 됐다. 그러면 믿죠. 그러니까 아기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엄마의 전 냄새나 엄마의 냄새를 알아요. 엄마 뱃속에서 자랐던 그 주고받았던 거에 의해서 말을 하지 않고 보지 못해도 엄마를 알거든요. 그와 똑같은 것이 영영체예요. 영영체는 진짜 사람이 형체가 구성이 돼도 부모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태초의 조상이 영영체도 못 이루게 했어요. 영영체도 못 이루게 했기 때문에 부모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세상에 보면 어떻게 자기 낳아준 부모를 때린다거나 흉기를 찔러 죽인다거나 10여 년 전에 아쿠정동에 유학파의 대학 교수 유학까지 갔다 온 교수가 돈 안 준다고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러고 빈소에서 상준으로서 잘했어요. 그런데 범인을 잡고 보니 그게 아들이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직이나 그러니까 뭐냐면 속사람 영영체급도 되지 않은 데다가 외적인 사회 지식만을 갖추고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격자. 인격자는 정지의의를 갖춘 사람이 인격자잖아요. 그런데 정. 느끼고 알고 의롭게 행동해야 되는데 느끼는 감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지적인 것은 좋았는데 그 느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것은 정이에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천륜의 위기의 질서가 있어요. 부모의 자리가 있고 부부의 자리가 있고 자녀의 자리가 있어요. 자기 위. 자기애가 서해야 할 자리를 아는 것. 그런 격위를 갖춰서 살아야 사고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덜 되면 아버님 말씀에 본연의 아담이아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삼나 만삼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죠.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물질보다 못한 데 떨어졌으니까 물질 가지고 싸우고 그러니까 물질을 통과해서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사람도 볼 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격위를 안 갖췄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재력과 환경을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심적인, 동물적인 거죠. 영인체가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영인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동물적인 욕망. 배가 부르면 가만히 있으면 다행인데 배가 부르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들이 탈선을 하고 그리고 나보다 더 가진 자나 여러 가지 직위,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잘하는 가운데 심하게 했다. 그러면 원한 갚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정에게 재운이 없다. 그래서 사람의 격위를 밟아간 다음에 재운의 축복이 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거죠. 그러면 그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시끄럽다 보시면 돼요. 그래 아버님이, 아버님 끝날이 언제입니까? 선배들이 맨날 물었어요. 36과정도. 끝날이 언제예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복귀 섭리 역사는 인류 역사잖아요. 인류 역사는 복귀 섭리 역사예요. 그 얘기는 인류가 가는데 역사를 뒤에서 하나님이 조정해서 본연의 아들, 딸이 나타나는 복귀해 오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묻지 말고 신문을 봐라. 아버님의 정답이에요. 신문을 보면 복귀 섭리 역사가 어디쯤 가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리 공부를 하면 사회에 돌아가는 걸 보면 이야, 진짜 때가 됐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결심할 수 있는 교과서예요. 참, 아, 섭리가 이렇게 부모도 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자국민만을 보호하겠다. 개인주의의 극치점을 달하는 트럼프가 되어버렸어요. 본인은 그렇게 외쳤고 돈을 벌어봤죠. 세계 가쁘죠. 그렇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면 바뀌어요. 지금 참모진부터 바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한미, 비핵화죠. 우리는 핵이 없죠. 우리 한반도에서는 핵이 있어서 안 되죠. 적은 나라니까. 비핵화에 사드나 미국의 최신 무기가 와서 있기 때문에 그거는 미사일이 뜨는 동시에 공중에서 그쪽으로 폭파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장난을 못하죠. 그래서 사드를 들고 오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국민 철수하겠다. 트럼프가 막상 그랬지만 미국은 미국만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나님이 만들었던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갑자기 200년 역사에 이렇게 부자를 만들었잖아요. 맏형으로 아버님 말씀하시면 큰아들로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살라고 이렇게 경제 축복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니까 참모진부성 되면서 한미동맹은 영원하다 나오잖아요. 유세할 때 하고 바뀌었어요. 필리핀도 대통령 아주 급진적인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도 바뀌잖아요. 그래도 뭐 사형수는 많이 생기긴 하지만. 세계가 급변하는 걸 정세를 보면 섭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어머님이 왜 2020 그렇게 안타깝게 마음을 조이면서 2020 하시는가. 왜 목회협회장이나 목회자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녀들과 여러분들을 가정에서 2020 하면서 떨리고 설레고 급하고 그런 마음이 공감되어야 돼요. 이제 16년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갔다고 그랬죠. 왜 그렇게 빨리 가요. 아버님이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대초의 아덴메완은요. 970살 930살 이상 살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 그리고 세계가 언어가 하나였어요. 에덴동산은. 그런데 함이 자기 아버지 벌거벗은 걸 보고 섭리를 완성하는 데 가서 뒤집어 씌우면서 형제들끼리 막 형 와봐 형 와봐. 그래가지고 죄를 번식하니까 바벨탑을 싸웠어요. 하나님이. 야 이놈들 소통을 시키니까. 죄를 너무 많이 번식하는구나. 그래서 국경이 나왔어요. 국경을 해서 언어가 소통되지 않으면 죄의 번식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국경이 만들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복귀 섭리가 진전되면서 나라와 나라를 오고 간다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에베리스산. 얼마 전에 내가 네팔. 네팔 상공 밴길 타고 나르니까 그 산 꼭대기에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팔 도착했을 때 카트만드에서 거기 대통령국이나 외부 장관을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그 산 꼭대기에 비싼 정상의 집들이 있던데 눈이 오고 뭐하고 그 산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내려왔다 가려면 빨리 걸어서 다녀도 한 달 이상 걸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높은 정상인데. 그게 외부 장관이고 저 사람들이 지상에 내려왔다 가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 좀 그래도 후선 중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1년에 한 번 왔다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문화가 소통이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느냐. 몇 대를 두고 거기서 산대요. 우리도 인구 파악이 다 안 됩니다. 봉오리 봉오리 골골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근친간에 그냥 결혼하고 거기서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문에. 그래서 헬기로. 그렇죠. 그런데 아직 네팔이 선진국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헬기로 수행해서 지상에서 살 수 있게 복지가 될 거예요. 이미 탈북민들도 아파트 사주고서 복지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 태초에는 그렇게 해서 문화를 다 단절시켜놨다가 복기섭리가 완성되어 가면서 예수님 시대에 로마나 로마로 통하지 않는 선세계는 다 로마로 통한다고 그렇게 발전시켰어요. 왜? 예수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매담으로 말하면 다시 2차 세계대전 전쟁을 일으켜서 또 다 단절시켜서 원수를 만들어놨잖아요. 아버님이 오시니까 세계가 이유도 생기고 서로서로 한 형제니 가족이니 같이 인류는 똑같다느니. 요새 유네스코에서 맨날 월 3만 원만 내면 아프리카 우간다에 굶어죽는 사람 몇 가족을 구합니다. 그렇게 봉사하는 마음이 온 인류로 퍼졌어요. 왜? 메시아가 와서 온 인류가 한 형제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만 된다면 여기에 앉아서 지구 저 끝쪽에 있는 소식을 다 접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아버님은 원래 생이 지지하게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님은 이렇게 앉아계시면요. 이렇게 제가 가서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면 어디는 왜 들렀다 왔니? 그러니까 저 살아온 삶을 다 하세요. 아버님은 생명체급을 이미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나를 보면 투명하게 다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고 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보시면 네 조상이 어떻게 살아서 네가 태어났다는 것까지 다 하세요.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아버님 앞에 아버님 저는 인생에 고민도 안 해보고 신앙이 불교 밖에 없는 줄 알았잖아요. 나는 기독교도 역사 속에만 있는 거지 교회가 간판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고등학교 다닐, 중학교 다닐 때까지도 내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게 교회라는 개념이 안 들어왔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오직 절에만 다니니까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온실 속에 같이 키웠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고 절에 가고 그런 삶이었지 그래서 역사 시간에 배우죠. 세계사 시간에 기독교 호스타드 주제에 313년에 공인되고 반대해서 예수님 돌아가신 지 313년 만에 기독교로 공인돼서 세계의 기독교 문화권이 퍼진 거예요. 아 참 고생했다. 그런 건 알죠. 그렇지만 석가모니 삶이 더 중요하지. 그리고 뭐 그런 거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인생이 행복하냐 불황하냐 고뇌하고 뭐를 돈 벌로 나간다.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통일교회에 인연이 됐잖아요. 순간 강의 들으면서 애국자 남북이 분단된 대한민국 그런 것이 딱 꽂혀서 들어왔지만 그래서 왜 들어왔는지 다 인생을 고민했거나 선배들 간증을 들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들어왔거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님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 같지 아무런 고민 같은 거 고뇌는 안 해봤는데 어떻게 통일교회에 들어왔는지 지금도 수수께끼예요. 직접 아버님을 뵙고 있으니까 여쭤봤었잖아요. 그랬더니 아버님 씩 웃으시더라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아버님과 이렇게 만나면 그렇게 자상하실 수가 없어요. 공식적인 집회나 그럴 때는 위험이 대단하시고 말씀이 그런 게 세시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사석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부모님 제세시에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을 같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한남동에서 많이 모시게 됐잖아요. 그런데 거실에 이렇게 같이 둘이 앉아있을 때 아버님이 사극을 즐겨보세요. 축구 좋아하시고 그런데 아버님이 미국에 계시다가 오시면 그걸 녹화했다가 만약에 아버님이 10회까지 보고 가셨으면 한 6개월 만에 오시면 20회 정도 나왔으면 그걸 쫙 이어서 보세요. 그리고 이제 축구 게임도 녹화했다가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이 드라마가 다 끝나거나 그러면 단 둘이 있으면요. 둘이 가만히 눈 만지고 앉아있으려면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신다면 아침에 신문에 유머나 뭐나 막 찾아보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님 앞에 기쁘게 성령을 드릴까. 그래서 막 책 같은 거 찾아보고 공부를 많이 하고 가야 돼요. 시사성도 많이 알고 그래서 뭘 물으면 아버님이 야 그 뭐 요새 뭐 어떻다는데 한국은 어떠냐. 그러면 신문을 봤어야 알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천진스럽게 공부를 그러니까 부모님 덕분에 신문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이가 학교 갔을 때 고3 정도 된다. 중3이다. 그러면 신문 사설을 보고 엄마가 야 오늘 신문에 세길부에 보니까 사설에 이러이런 내용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애한테 영향을 넓혀줘야 돼요. 뉴스를 들었더니 요새 요새 세상이 시끄럽대. 그 밖으로 하야 해야 돼. 그때 대통령이 그랬다냐. 암암리에 물이 젖는 거예요. 진짜 역사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남편을 안내할 줄 알아야죠. 무지혜는 완성이 없어요. 알아야 뭘 해도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님은 살살 물으세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내가 읽고 온 내용을 알고 물어주세요. 참 신기하죠.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아버님이 입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오는 걸 아시는군. 아버님. 그러니까 저놈이 저걸 읽고 왔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꼭 물으세요. 그러면 신나서 설명을 하죠. 공부하고 왔으니까. 그러면 아버님은요. 내가 신난 것보다 플러스 알파로 신나게 들으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그렇게 신나게 자녀 앞에 내가 공부한 것보다 더 기쁘게 들어줄 수 있는 엄마 아빠 그 모습으로 갖춘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뭐 학교에서 즐거워 신나는 얘기 보고 하려니까 됐어 됐어 엄마 바빠 바빠 이라고 무시하는 일은 없어요. 회사에서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야 오늘 회사에서 뭐가 있었어 그러면 회사 일은 회사 일은 끝나는 게 저 여긴 가정이에요. 가정 이건 기분을 약상하게 해놓잖아요. 아버님은 내가 공부할 때 그 땀을 흘리는 그 대가까지 충분하게 잘했구나 하게끔 신나서 들으세요. 그렇지. 그래. 그래 하시면서 장단을 맞추시면은요.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얼마나 재밌게 들으신지 몰라요. 근데 철이 없을 때는 어릴 때는 아버님이 모르시고 내가 이렇게 공부해온 거 들으시면서 새롭게 느껴셔서 신나시는 줄 알았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되어진 상황을 와서 설명할 때 엄마는 학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 그런 상황이었구나 한 말만 해도 알아요. 그런데 그걸 모른 척하고 그랬어. 근데 어떻게 했어? 그렇게 너를 해코지하는 아이가 있을 때 너는 어떻게 했어? 아 우리 아들 잘했네? 나는 이미 다 경험을 한 건데 근데 철이 없는 아들은 내 보고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가 편이 되어줘서 내 얘기를 듣고 공감해주는 엄마가 있으니까 힘이 나고 신나는 거야 아니야? 그렇게 신나게 만드세요. 그래서 신나게 보고하죠. 그런데 딱 그 얘기를 하니까 알고 싶어? 그러시더라고요. 왜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랬어요. 알고 싶어? 궁금하지요. 알고 싶다기보다 궁금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감동한 게 야 그래서 아버님이 칠 때마다 정산에서 후손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실감이 났어요. 야 너 너 말고 너를 말고 칠대조예요. 칠대조 할머니가 정성을 많이 드렸지.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족보를 와서 찾아봤잖아요. 맞더라고요. 칠대조면 그래서 인류 역사에 단절을 시켜서 죄를 번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섭리를 빨리 단축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평균 수명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복귀 섭리가 과도기로 굽진전 할 때는요. 일대가 20년이었어요. 20년으로 줄였던 때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들은 일대가 20년이었어요. 스무 살만 되기 전에 다 결혼했어요.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한국에 그런데 결혼해 그런데 지금 결혼이 30대로 넘어졌죠. 지금 결혼 정년기가 여자가 31.5세 남자가 33세 그 얘기는 일대가 30년으로 늦춰졌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 그러면 복귀 섭리가 많이 완성되어 가는구나. 복귀 섭리가 급하고 절명했을 때는요.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켰어요. 한국에 60살 해갑잔치를 크게 써요. 60살까지 사시는 분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해갑잔치 해요 안 해요? 청년 나이로 봐. 그러면 누구 덕분에 그렇게 수명이 연장됐어요? 부모님으로 마이미야마. 왜? 역사를 이끌어가는 선봉주자 복귀 섭리로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대역으로 부모님이 그 길을 닦고 계신 거예요. 참부모님 덕분에 그렇게 연장된 거예요. 그 연장됐다는 얘기는 섭리가 막바지에 와있다는 거잖아요. 급할 때 섭리를 단축시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균 수명이 연장됐는데도 1년이 빨리 가. 똑같이 24시간은 똑같아요. 1년 365일은 똑같았는데 빨리 가게 느껴진다. 이번에 70, 80 되신 분도 옛날에 60보다 연기 안 가려고 그래요. 지상에서 더 완성돼야 되니까. 그러고 볼 때 섭리적으로 부모님이 인류 역사를 얼마나 압축시키고 늘려서 가정평화를 이루고 세계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셨나 그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11월 이에요. 음력으로는 10월 이죠. 철력으로는 10월 인데 그러면 4, 4분기로 마지막 분기 에요. 10월 11월 12월 4, 4분기로 나눌 때 마지막 4분의 4절기 계절로 따지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절기 에요. 절기에 결실을 보고 결산을 해야 되는 절기가 4, 4분기 에요. 10월 11월 12월 그때는 그동안 봄 여름 가을 동안에 4, 3분기 까지 내가 잘못 싸른 것을 보충할 수도 있고 부족한 것을 떼워놓을 수 있는 기회 4, 4분기가 우리 인생으로 볼 때 우리가 원래는 구약시대 영영책급의 신앙을 할 때는 구약시대는 아브라함 구약시대죠 그때는 선민권은요 한례를 받지 않으면요 예배당에 못 들어왔어요 그죠 구원받은 자 한례받은 자 그래서 이삭 뭐야 리부가가 뭐야 그 양북꽃을 갈러서 한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침범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한례받은 자만이 역사를 타고 갔어요 한례받지 못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들 딸이 사람이지 구약 전의 사람은 사람이라고 안해요 복귀섭리 역사에 여러분들이 아담해와 그러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노아 한 사람만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브라함 한 가정만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4천만이 넘잖아요 5천만을 바라보고 가는데 인구는 많죠 축복가정은 몇 가정입니까 하늘이 바라보실 때 내 개인으로 보면 영영체급 영계 영인체를 출발한 사람이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 한례 받은 자의 출발점에 쓴 사람이 영인체가 싹트기 시작해야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뱃속의 아기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원리적으로 정리가 안 돼요 뱃속의 아기도 유산하면 해원은 하죠 그렇지만 영인체가 있다 없다 아기가 나와서 응애하고 공기와 접할 때 영인체가 영인체의 모습 형체는 있지만 싹은 안 터 있어요 그래 뱃속의 애는 유산시켜서 영인체와는 관계가 없어요 자연유산 되도 그래 영영체급의 영계는 공기를 맞아서 응애할 때 영인체가 영영체로 말씀화되어 있는 이세 삼세 그 사람이 사람이에요 그럼 요새 축복가정 이게 사람이죠 축복받지 않은 사람은 영인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새카만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다가 밤중에 사모님은 여기 용산역에 밤에 산책갔다가 공원으로 돌아올 때 거기 고양이들도 돌아다니고 그래요 근데 안 무서워요 근데 이웃집에 사는 청년이 잠바 입고서 따라오면요 소름이 끼쳐요 언제부터 사람이 사람이 따라오는데 왜 무서워요 사람이 따라오면 공감이 되고 같은 연합체니까 더 반가워야지 근데 지금은 사람은 사람인데 영인체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영영체로 출발이 돼서 생명체 생영체가 돼야 되는데 영영체의 출발점을 안 가진 사람들은 동물적인 욕망과 동물적인 거 나에게 뭐 한다면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동물과 똑같죠 동물은 건들지 않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사자 같은 것도 자기가 잘못하면 저 사람한테 죽겠구나 내 먹이를 빼앗기거나 하면 확 달려들죠 그런 사람인데 동물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영인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아버님은 생명체급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딱 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이제 목회생활을 하지만 목회생활 하면서도 시련 좋은 일만 있지는 않죠 시련이 많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인생 사리가 탄감복귀 역사이기 때문에 탄감할 내용들이 그렇게 치고 들어와요 근데 탄감복귀를 아는 사람은 같이 상대하지 않아요 기독교인이 아버님 죽이려고 막 화형식을 해도 아버님 상대하지 않고 복귀섭리를 갔어요 왜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니까 상대할 수가 없죠 사람 아닌 거 하고 상대해야 내가 강아지하고 소리 지르고 싸워봐요 내가 너 때문에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는 줄 알아 이 강아지 새끼야 아무리 쓸려봐 걔가 깨깅깨깅 더해요 내가 말하는 것도 같이 깨깅거리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뭐라고 그럴까 쟤 개하고 싸우고 있네 똑같이 개야 근데 지금 개끼리 사람인데 강아지같이 싸우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상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개는 지져라 열차는 간다 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인생사에 그런 시연 없이 사람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왜 탕감 복귀 역사이기 때문에 구원섭리를 해가는데 복귀섭리는 탕감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사탄이가 안 떨어져요 대가를 치 반드시 요구하죠 그래서 탕감 복귀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가려고 하죠 그런 시련을 걷고 살아온 내 예용을 어느 누구에게도 교사님과 저는 말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한 곱이 지나가면 인생 열두 곱이라면 열두 고개를 넘는다면 이제 한 곱에 넘었습니다 한 곱에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죽지 않고 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련을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넘었어요 근데 아버님은 딱 보시더니 야 어렵고 힘들 때 지혜롭게 잘 넘어왔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지혜롭게 잘 넘어왔다 어떻게 내가 말없이 그렇게 넘어온 걸 아세요 그게 생명체를 이룬 분이에요 그라고 조상관계 7대 200년 전 얘기해요 나의 7대 할머니의 신앙을 보실 수 있다는 거는 생명체를 이루셨기 때문에 누가 어떤 거짓보고를 하든 뭐를 하든 그 사람의 좋은 점 만들고 앞으로 전진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래서 참부모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좋은 점을 키워서 나를 사람으로 영영체와 생명체와 생명체를 이루게 연기에 올 때 연기에는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되지 않으면 소통을 못하잖아요 단들되지 않고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축복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지상 백년이 짧다고 길다고 불평불만 하면서 여기가 목적지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심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여기가 우리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이 소생급이었고 지상 백년이 장성뜨고 마지막 가야할 영영체의 영원한 세계가 목적지예요 여기는 정거장 가고 있는 과정에 영인체를 완성하라고 잠깐 들르게 해주신 곳이 육신생활이에요 무엇으로 영양분을 빛과 공기를 받고 생명요소와 생명요소를 주고받으면서 오직 영인체를 키우는데 주력하는 것은 사람이 많은 걸 가졌다고 영인체를 제대로 키우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길을 찾다보면 보여요 대가를 치룰 것은 확실하게 계산을 하고 가야 내 후손한테 전수가 안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영원한 세계에 갈 때 지상과 단절된다고 안 하고 영계가서 우리 후손을 사는 걸 볼 수 있다 그럴 때 저거 내가 계산을 해주고 왔으면 우리 아이가 시련을 안 걸 건데 저걸 맞춰 내가 계산 못하고 왔다 이미 육신이었기 때문에 와서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느낌이 오고 뭐 할 때 확실하게 계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3개월을 남겨놓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구약시대는 할 예를 했다고 그랬어요 신약시대에는 안식일 그죠 안식일을 지키게끔 모든 것을 질서나 그런 걸 엄수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지금 신약 구약을 살고 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먹고 먹었다고 안 하잖아요 내 얘기하잖아요 에리베타도 안 눌러 그래서 구약 안식일날은 에리베타가 자동으로 1층에서 20층이면 20층까지 매 층마다 쉬고 매 층마다 쉬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래 그 누르는 것도 이랬다고 해가지고서 하늘 앞에 범죄한다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안 해요 오직 성경공부 율법공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그렇게 엄격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날 미리삭을 따가지고서 이렇게 발러가지고 호호 불어가지고 먹거든 안식일날 에리베타커녕 밥도 금식을 하면서 있는데 예수님이 먹고 다녔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해할 수가 없죠 그거를 생명시하고 지켜왔는데 그렇게 엄격했어요 신약시대에는 그래서 우리가 본연의 삶 생명체로 중생시켜가는 하나님의 작전이 그 시대시대마다 굉장히 엄격하게 키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일국시대에는 신약시대에는 그래서 믿음의 믿는 자 그 사람들은요 계명을 지키는 생활이기 때문에 예배 출석 11조 감사 그것을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일요일날 진짜 독실한 기독교인이 일요일날 아무리 회사다 가게다 여는 법이 없어요 신약시대 믿음을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들은요 소망교의 장노들 1년에 몇 시간 몇십 시간 봉사하지 않고 장노가 될 수가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집사죠 소망교의 집사예요 왜 장노가 못된 줄 아세요 회사 경험을 하다 보니까 봉사를 못한 거야 일요일날 회사 일 때문에 많이 와서 주차 봉사나 뭐를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안 돼서 장노가 못된 거예요 대통령 되고 나니까 명예장노 했지만 정식 장노 임명을 못 받았었어요 엄격하죠 그걸 지키는 게 그래서 그런 단계를 통해서 중생 부활섭리를 하늘이 끌어왔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런 단계를 우리가 겪어서 왔느냐 이거예요 내가 좀 가끔 여러분들 신앙을 보기보다 이렇게 딱 일요일날 성전에 예배부로 가서 앉잖아요 교회장님하고 나는 맨 앞에 앉기 때문에 뒤에 자석이 내 뒤에 앉은 자석이나 뒤에는 앉는데 중간이 벼 이렇게 돌아보면 이 사람들이 구약신앙을 하나 신약신앙을 하나 진짜 천일국의 백성신앙을 하나 그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율법의 신앙도 그렇지만 믿음의 신앙 신약시대의 신앙도요 그 사람들이 나그네같이 이 자리에 앉았다 저 자리에 앉았다 옮겨다니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면 엄마 자리가 있고 아빠 자리에 있고 아들 딸의 자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기분 내키는 대로 이 방에 잤다 저 방에 잤다 거실에 잤다 해요 그건 구경꾼이야 그 집에 주인이 아닌 사람이 놀러왔을 때 나 오늘 밤 어디서 자나 아이들 방에서 좀 자고 갈게 근데 주인은 그러는 법이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천일국의 국민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자리 알아요 그때 그때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 자세를 보세요 뭐 십일조 같은 거나 감사생활은 기본이 하겠지만 일요일날 내가 예배의 일집 주인이야 천일국 시대에는요 부모 자식간의 가정 평화 가정을 이루는 주인신앙이에요 주인은 만약에 내가 잔치집이야 이번에 내가 우리 아들 피로나는데 보니까 4시 20분인데 1시까지 예식장에 오라고 하더라고 가서 이제 머리하고 한복 입고 2시 반에 올라가서 섰어요 3시 반 4시 반인데 2시간 전에서 서서 손님들 손님들 인사하고 받아야 돼 뭐기 때문에 혼주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일찍 2시간 전에 서서 오시는 손님을 맞아 그럼 여러분들이 천일국에 오늘 가정면새 읽었잖아 천일국에 뭐예요? 천일국에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인이야 그러면 예배드리러 올 때 몇 분 전에 옵니까? 10시 반 예배인데 내가 주인인가 종인가 구경꾼인가 한 번 연말이 다가오니까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2016년 주인으로 살았습니까 종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구경꾼으로 살았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몇 분 전에 와서 교회에 꽃은 제대로 놓여있나 자리들은 어떤가 한 번 둘러봤나 주인이면 난 미리 가서 그 필요연을 하는데도 예식장이 어떤가 폐백실이 어떤가 미리 다 돌아보고 어떻게 옮겨야 되고 사람들이 어디 앉나 축사자 협회장님 오시면 어디 앉고 축가자는 어디 앉나 그걸 다 미리 돌아보게 돼 있어요 누가 돌아보세요 안 해도 어딘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서서 어서 어서 하게 되더라고 그게 주인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배를 볼 때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주인은 정해진 자리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본부교구장 할 때 15년 전이지만 그때 30명 정도의 정성들이는 권사님들이 30, 40명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단상 앞에 그 가운데 자리 어느 권사님 어느 권사님 자리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세 식구가 타지에서 왔다 뭣도 모르고 거기 앉죠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뺏겼잖아요 권사님들이 늦게 왔다 간지 못 앉았잖아요 그러면 그 권사님 금식해 그리고 그 전날은 와서 처리해요 그 자리에 앉아서 지난주에 이 자리를 뺏겼었다 이거야 뺏겼어요 그 정도는 못해도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은 권사님들은 그렇게 정성들이면서 사셨던 곳이 본부교에요 그럼 천복궁에 자리 많죠 그리고 주인이라면 일찍 와서 앞에부터 앉죠 왜 주인은 뒤에 오는 사람까지 계산을 해요 아 뒤에 오는 사람이 뒤늦게 와서 앞으로 지나가려면 얼마나 미안할까 내가 일찍 왔으니까 내가 거기서 앞에부터 앉아야지 이게 상식인데 사회자가 죄송하지만 앞자리로 좀 채워주세요 야 내가 그걸 들을 때마다 앞에서 이건 구약이야 신약이야 어찌해서 앞자리부터 채우라고 어? 우리가 지금 천일곱 백성인데 그러나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진짜 주인이잖아요 천일곱 주인이라고 가정명세는 벌써 나온 지가 몇 년이야 10여 년 이상을 외치면서 행동이 안 바뀌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앞자리부터 여러분들이 올해부터 마무리가 돼서 내년 같은 데는 사실은 예배는요 우린 가족평화연합이기 때문에 세계평화 가정연합이잖아요 부부가 아들딸 데리고 와서 예배 보는 거예요 학생예배 따로 보고 주일학교 따로 어쩔 수 없이 그 눈높이에 맞춰서 해주지만 원래는 그렇게 따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학생예배다 주일학교 예배를 보고 싶으면 토요일 날 보던지 지나고 나서 보던지 대예배 시간은 가족이 와서 자리를 차지해놓고 앉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아들딸 3대가 앉아서 예배 드리면 더 은혜롭죠 그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같이 토의하고 같이 얘기하고 우리 가정도 이렇게 이렇게 모범 가정으로 살자 참 가정으로 살자 그러니까 엄마 아빠만 와서 들었으면 아들딸한테 전해야지 나만 듣고 저금통이야 그럼 가정에 평화가 오겠어요 죽기 전에 이산가정 이루고 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는 3개월 마무리 동안에 푸든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하고 같이 공명권에서 같이 모든 것이 대화가 되고 심정을 나눌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야 돼요 그게 천일국의 주인 가정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기분 내키는 대로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그러지 마세요 정해놓으세요 어떻게 하면 보다도 부모님과 가까이 앞자리와 가까이 그 자리를 놓고 정성 들고 일찍 와서 앉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면 부활되는 게 달라요 왜? 그런 분별된 조건 앞에 부활은요 영적 역사가 와요 사실은 그때 30여 명 40여 명 원로 권사들은요 교구장님이 설교 나가면요 반 이상이 교구장님이 어떤 넥타이 메고 오시는 것을 전날 꿈아 봐요 그리고 교구장님이 설교 제목까지 받으셔서 얘기하시는 권사님들이 많았어요 지금 연계 많이 가셨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원로 권사들 중에서도 교구장님이 설교 제목과 교구장님이 어떤 넥타이 메시고 나오신다고 지금도 뭉시 받고 오시는 권사님들 계세요 교구장님이 올라오실 때 아버님이 같이 올라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 그런 환상 보시는 권사님들 계세요 지금도 전복공예 근데 그분들만 그렇게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나자 너자 너자 나로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그런 이상 가정을 우리가 이상적인 나 모습으로 갖춰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2016년을 보내기 전에 그런 걸 마무리 잘 하시고 2017년에는 내가 그런 생명체를 이룬 모습으로 아버님 앞에 쓰고 그래서 아들 딸도 그렇게 자꾸 부활권내로 끌어들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모습으로 갖춰갈 때 여러분들이 천일국 시대다 천일국 시대의 중생은 그렇잖아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행위시대 신의시대 시의시대 모심이에요 근데 요새 뭐라고 그래요 무슨 문화로 통일그룹을 통일가를 만들자 어머님이 효정문화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일국 시대는 효가 근본이에요 효를 통해서만이 완성 생명체의 영인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주인의 심정이죠 효라는 건 나보다 부모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다 보니까 뒤에 오는 사람을 생각해서 앞에 앉게 되고 또 원로들 계시면 앞으로 모시게 되고 이렇게 미리미리 할 줄 아는 거 그게 효정문화예요 때가 됐잖아요 부모님이 효정문화 효로 결실되지 않고서는요 생명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아이들한테도 과자 하나를 먹던 무슨 선물 하나를 받더라도 참 부모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진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 대전에서 되더라고 항동에 그 식구들도 선교사들이 그런 적이 있어요 대전에 참 어렵게 사는 언니였는데 아이가 참 문제의 아이였어요 엄마 아버지가 어렵게 살다 보니까 노가다를 하다 보니까 애들을 살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걔가 이렇게 저 사모님 말씀을 듣고 하루는 찾아왔어요 걔가 좋아하는 게 축구공인 거야 사내 아인데 중학교 2학년 근데 축구공을 사고 걔가 좋아하는 핸드폰 핸드폰을 안 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달라고 하니까 근데 되게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사주겠다 했는데 애가 너무 삐딱하게 나가니까 그랬더니 핸드폰하고 축구공을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우리 아이가 문제하고 자기가 원리적으로 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교구장님 몇 월 며칠이 우리 아이 생일인데 그때 이거를 가지고 신방을 와주세요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모라면 진짜 아들을 발을 잡을 수 있는 길 그래서 생일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럼 그날 가겠다 했더니 와서 기도만 해주시고 와주시느라 감사합니다 그날 아침에 K까지 교회에 갖다 놓고 갔어요 그거 가지고 신방을 쉬라고 그 엄마가 다 사다 놨지만 전혀 모르는 척하고 저녁에 갔죠 가족들한테 얘기 안 한 거죠 암흑애야 하고 들어가니까 너 오늘 생일이지 교구장님이 축의금도 줬지만 생일 축하를 하고 너 축구공 가주 싶었지 그러면서 주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서 학교 할 때 쓰고 게임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써라 그래서 네 생각을 하다가 교구장님이 핸드폰을 산 거니까 진짜 잘 써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망나니라는데 그러면서 잘 쓰겠습니다 한 달에 얼마 핸드폰 요금 나오는 거 교구장님이 다 알아 내가 샀으니까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일에도 그 엄마가 제공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 바쁜데 어떻게 다 챙기겠어요 교구장님이나 사모님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을 했는데 지금 가장 모범생이에요 이번에 수능 보는데 걱정 없대요 원하는 대학 충분히 갈 수 있고 중학교 2학년 때 그 삐딱하게 됐던 아이를 잡았어요 엄마 아빠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지혜로 어떤 심정? 효정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엄마가 사줬다 엄마가 사주죠 교구장님이나 목회자가 와서 이렇게 선물을 주고 갔다 애 그릇과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저는 목회자들을 많이 들고 있을 때 아버님 순회 오세요 그러면 아버님한테 뭐래도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죠 그거는 어릴 때 얘기예요 부모를 진짜 모셔본다면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부모님 선물을 못 사드린 걸 가슴 아파해야지 뭐 주시고 가지 않나 그건 애기 때잖아요 나는 부모님 선물을 주시면 오히려 식구들에게 배로 축복해서 나눠줬죠 그래서 아버님이 오신다 그럼 목회자들이 30명이다 그럼 넥타이 30개를 내가 사다 놔요 아버님 우리 목회자가 30명이 있는데요 아버님 넥타이를 30개 준비했습니다 부모님 다녀가신 다음에 나눠주려고요 그러면 아버님이 잘 준비했다 그래 내가 축도해 주지 그래서 아버님이 주신 게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면 목회자들이나 뭐나 교구장이 사준 것보다 아버님 주신 선물을 받고 아버님이 축도하셨으니까 얼마나 축복의 운세가 오겠어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 천일국의 백성의 삶 그거는 효를 어떻게 돌리느냐 목회자한테도 그렇게 정성껏 하고 자녀에게 그렇게 정성껏 돌아올 수 있게끔 안내를 하면요 아이들이 안 풀리는 게 없어요 근데 내가 혼자 해결하고 비밀을 두니까 그럼 만난 거 있으면 나만 먹고 부모로 생각해요 효는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보다 더 해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내 역량으로 최선을 다해서 부모에게 효하지 못한 것을 불효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지 효해놓고 자랑한다 그건 효가 아니에요 그건 종이에요 종 구경꾼이에요 아 이거 효 됐으니까 인터넷에 올리게 사진 찍어주세요 아버님 절대 그런 거 받지 않으세요 그건 효의의 근본으로 온 게 아니에요 저 자랑하려고 저 내세우려고 오는 거지 그런 선물은 풀러도 안 봐요 진짜 효가 뭔가요 여러분의 선교사에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고뇌해서 그런 길로 안내해서 지금 잡힌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게 참부모님의 아들딸이고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2세 3세지 여러분의 아들딸이 아니에요 우리 자체도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만났고 부모님의 영광을 위해서 효도하기 위해서 살아야 생명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적 경험이나 영적 역사가 많죠 그러면 모든 게 다 도와주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죠 내 머리로 계산하지 않아도 하늘이 계산을 하게 해줘요 야 암흑에 얼마를 갖다 줘라 그건 다 없는데 그냥 계산해서 해야죠 절대 영계 역사 없죠 그래서 진짜 영계를 모시고 조상들이나 선조가 돕는 걸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야 생명체를 이루고 가야 기쁘잖아요 그러면 2020이 되기 전에 막 풀려나갈 거예요 그렇게 역사를 풀려고 우리가 이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하셔서 일요일을 준비하는 거나 그 소홀히 하지 마세요 3개월 남은 이 시점에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정리를 하고 살 것인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빨리 가는 삶 속에 어떻게 생명체를 이어서 부모님과 영혼 세세토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구속받으면 안 되잖아요 왜 감옥에 가기 싫어해요 구속받으니까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감옥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 삶을 2016을 보내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틀에 박혀 내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었나 자유로운 영인체로 만들어놨나 내가 지금 걸어다닌다고 해서 자유롭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2016 마무리하시기 전에 그래서 사실 아마 12월달쯤 추수감사예배라는 말로 표현은 교구장님이 하시겠지만 추수감사예배라기 하기보다 2016을 정리하는 거로 하실 거예요 추수감사예배 아마 하시겠지만 우리는 가는 기회마다 했어요 한 해 동안에 계산 못한 걸 다시 물질적으로라도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추수감사예배를 해마다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2016년에는 하늘 앞에나 누구에게나 빚진 것이 없이 싹 정리하고 넘어가게끔 그래 인생 내가 80년을 살아도 해마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미처 정리한 게 조금밖에 안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정리한 게 없다 그러면 연계 갈 때 계산하려면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구장님하고 우리는 해마다 정리하는 심정으로 그거를 표현하기가 뭐해서 그냥 추수감사예배 그래요 아마 그런데 12월 셋째 주나 아마 그렇게 드리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일생에 40이면 50 사는 동안에 정리 못한 게 있으면 여러 가지 마음에 그려서 다 정리할 수 있게끔 정성을 들이세요 그러면 아마 계시가 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셔서 해마다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사시면은요 그러면 후손에게 물려줄 게 없어요 악의 계산 못하고 가서 후손들이 나같이 힘들게는 안 산다 이거죠 나보다 낮게 살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나보다 낮게 살 수 있는 후손들의 갈 길 그걸 닦는 게 우리가 연계 가서 바라봐도 기쁘잖아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나가고 할 수 있게끔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 모으는 나머지 3개월 이번 10월달 그런 기간으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부모님 천진참부모님 일찍부터 부모님은 저희들에게 생명체급의 연계의 기준에서 대우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인침표를 주시며 그렇지만 저희들은 효가 어떤 것인지 부모를 찾아가는 길에 참다운 표본의 효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것이 나를 중심삼고 자랑하고프고 나를 중심삼고 교만에 차서 살았던 삶인 것도 모르고 살아온 지난 날들이 부끄럽기 그지없사옵니다 이제는 참다운 효정의 삶으로 저희들 부모님이 부모님답게 자녀의 자리에서 자녀답게 승리하는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나머지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이 2016년을 잘 마무리하여 승리하는 자녀 되기를 원하옵니다 언제까지나 자녀를 자녀라 끌어안을 수 있는 참부모님 얼마나 외로운 자리에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까 그 심정에 빚지지 않고 위로해 드릴 수 있고 저희들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온 인류를 참다운 진리권내로 세상이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 참다운 원리의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저희 모습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 가정을 바라볼 때 저 한 언니를 바라볼 때 부모님을 본 것 같고 사회가 저 언니만 같다면 다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 같다는 저희들이 증거자가 되고 증거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증거할 수 있는 참모습을 갖추어가기 위하여 오늘도 노력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물붙듯 축복하시는 부모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간과하면서 축복 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추건하였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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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